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지금 우리를 승천해가지고 그래 드디어 우리가 검수완박을 통과시켰으니 아 참 기분 좋구나 이러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심 너무너무 불안할 겁니다 첫 번째는 역풍입니다 역풍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것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것 그 원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에 있었습니다 모든 선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네들의 의석수만 믿고 국민 여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그냥 독주해온 것 입법 독주 그것 때문에 지난 두 번의 선거를 참패한 것이다 이번에 또 그러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마치 과거를 깡그리 잊어버린 집단처럼 검수 완박 이걸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번에 입법 독주는 저리 가라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 달 뒤에 치러지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의 역풍 이건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첫 번째 걱정이 역풍 두 번째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대신에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중대범죄 수사청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이 한국형 FBI를 만들어서 이걸 어디다 두느냐 국회 밑으로 두겠습니까 설마 어떻게 둬야 되느냐 대통령 직속으로 두든 아니면 법무부 소속으로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어서 그걸 뭐 어디다 두겠어요 경찰청 밑에 두겠어요 경찰청도 역시 우리 행안부 소속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둡니까 결국은 돌고 돌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법무밖에 둘 데가 없는 겁니다 중대범죄 수사청 한국형 FBI 그러면 그 법무부 장관이 누구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한동훈 검사장 이걸 비우컨대 더불어민주당이 칼을 갈고 갈아가지고 칼을 쓱쓱쓱 갈아서 누구 손에 쥐어준다 한동훈 후보자 손에 쥐어준다 그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떤 갓난 신고를 뚫고서라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어떤 상징적인 국무위원 지명이기 때문에 이게 무산되거나 거꾸로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매우 유태로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장관 후보자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끝까지 성사를 시킬 텐데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2일 것 검수 완박해가지고 새로운 검찰 저리 가라 할 수사권을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이 법이 예컨대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공표를 하면 그날부터 발효가 되는 겁니다 3개월 유예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날짜로 정식 법안이 되는 겁니다 정식 법안이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유현법률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법으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소와 관련이 없어요 그냥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만지고 있는 뿐이고 이게 법이 딱 돼야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우리 헌법정신에 유배되는지 아닌지를 심사해서 이건 유연이다 그러면 그날짜로 그 법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에 적시가 되어 있어야 헌법기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헌법이 없는 기관입니다 장관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헌법에는 그런데 검사는 있습니다 검사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의 영장은 검사가 신청해서 판사가 발부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헌법에 그런데 이 검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압수수색 구속 체포 영장을 발부를 해야 되는데 이 개정된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검사가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법원에 발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껍데기처럼 대신 신청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건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수사라는 게 뭡니까? 어떤 범인이 있어요 이번에 파주에 일산에서 검거된 전 남편 살해했다는 지금 그 의혹을 받고 있는 내연남하고 여성이 있지요 자 구속영장 이제 구속영장 체포 체포 있잖아요 체포영장 이제 구속해요 구속영장 그 다음에 그 남녀가 살고 있었던 집에 대한 압수 뭐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라는 게 뭐냐 이런 걸 하는 게 수사입니다 이게 수사입니다 범인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체포하고 그래서 구금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범인들이 지내온 것 압수수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다 칼을 숨겨놨는지 그 뭐 보고 뭐를 먹였다면서요 보고 피를 먹였다면서요 그러면 그 보고를 그때 구입했던 뭐 어디 수산물 시장에서 구입했던 영수증 같은 게 집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증건물입니다 증거물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압수영장이 있어야 모으는 거고 수색영장이 있어야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남녀가 살았던 곳을 압수수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수사입니다 수사라는 게 뭐 저 왜 추상적으로 그냥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헌법에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에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에 수사라는 말 대신에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라는 네 개의 표현이 있는 것은 검사에게 본질적인 수사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건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의무다 왜?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는 입법 독주의 역풍 두 번째는 일 것 칼 갈아가지고 한동훈 법무장관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결과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유현 판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